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허야 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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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죽겠어 아유 아유 눈꼽 좀 닦아라 아유 나다니 잘잤나 아유 뭐있어? 뭐이똥가리 거누나 아유 우리 누리는 그저씨 돌고있다 안뜨 뚜야 뚜뚜 아유 그거 오줌쌌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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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다니가 아유 우리 나다니가 엄마 좋아요 아유 나다니 눈 좀 닦자 아유 냉장고에 흡수 참기름이 흡수로 소금은 상고 밖에서 잤대? 상관없다 이거 아니 근데 엄마 오니까 나와가지고 저 작은 방에 들어갈거라 문 열어달라대 뭐지? 어제도 맨날 들어가고 싶어했을거야 문 열어주니까 들어가더라 아유 좋아하잖아 빵 너무 많이 꾸리네 뭐 뭐하는게 아유 찢어졌냐가 다 찢어졌네 커피를 살래 많이 썼네 다 찢어졌네 다 찢어졌네 나 아유 생각보다 좀 더 더 찢어졌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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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뽀뽀뽀 물 달라고 네 물 물 게을라 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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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는 물을 어떻게 보냐나? 왜 이렇게 안아주면 안먹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수 진짜 잘 큰다 셀러만 완전 레인처도 진짜 잘 크고 바퀴드 완전 무섭게 크고 있다 너무 무서워 너무 새카네 바퀴드 쑥쑥 쑥쑥 하고 있어 쑥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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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곰탕이가 맑은 곰탕 음 감땡이네 다데기 조그맣네 깜짝 바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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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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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때문에 흥철아, 왜 그러고 있어? 흥철아 잘해졌나? 흥철아 어, 바오야 너 엄마 왔다 이슬 뛰 나가가지고 어? 이슬 뛰 나가본다 흥철아 아이, 이슬이 저래도 튼튼하네 너무 튼튼해야, 타이가 바오야, 너것 맞네, 너것 맞네 너것 친엄마 맞네 이슬 내가 너를 씻고 만져줄게 더럽게도 씻어 샀는다, 진짜 흥철아, 더럽게도 씻어 샀 바오 가본다 바오야 어? 이게 누워, 이게? 마이크 젤? 어 아침에 왔는겨 우야 오, 잘생겼네 어이구야 아, 또 오랜만에 내려간다 야 니 그 어제 샀는 데서 누가 또 버려놔가지고 아무래도 너 엄마 같더라 새끼가 이쁘게 생겼더라 아, 또 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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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이고, 이놈아야 약기 좋긴 좋다 아, 이 부부젤란 소리로 멀어 이런 부부젤란 소리로 멀어 우리 누리가 지금 마 누리야 치매 걸려가지고 아, 진짜? 응 그 자리에서 병병이 돌고 형편없네 뭐 어째 뭐 나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 관심이 아니네 쳐다본다 마이, 안변이 많은데 아 아침에 안변이 많은데요 안변이 좀 있어 보이나 아, 잘생겼데 잘생겼나? 마이키였지 내가? 어, 어서 잘생겼다 내가 이거 또 니 의자 아깝나? 왜 의자를 땡겨노? 이게 누구래 이게? 이게 누구? 입추위야 이거 입추위가 입추위가 하아 그 이리 또 앉았다 일아 일아이 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니 뭔노 안아 송도 냄새가 나지? 바오야 송도 냄새가 나 나 고향이 다 와졌네 죽은 똥살 똥 안아가마 이게 어휴 전신하네 상남자도 해뿌렸나 오잉? 그냥 또박만 했는데 그치? 어 진짜로 살라 싶었다 응 미칠한다 얘 근데 그 눈이 그만해졌나 눈이 막 요래가지고 막 쩝따라 붙어가지고 형편을 떴구만 야 그거 들어 놓은 놈 요런게 요렇게 그거 그렇게 안아 나를 응? 안변이 맞나 살라고 따라왔는걸 안아 아 아유 시끼가 아유 시끼가 아유 시끼가 아유 시끼가 응 아아 잘 쳐다본다 이 입촌이는 요화가 쳐다본다 뭐 이상한 아줌마 같다고 이거봐라 요거 뭐 안겟이노 아이고 이쁘데 사람도 안 가리고 웃기도 안 한다. 응. 이게 그 어미 맞네. 지금 새끼 왜 놔 가지고 그거 있잖아. 그 어미가 낳는 거 봤다. 닮았네. 응. 그 지금 새끼도 그 인어나도 이 노란 거하고 이렇게 섞였는 거 닮았어. 근데 이상하게 그 제일 작은 날을 울고 가보네. 뭐 살 거 같은 거 있잖아. 근데 두 마리는 그 밥집이 옆에 놔두고 가본다. 안 오더라 더 이상. 독립시키려고 갔다. 그건에 제일 큰 아이가 야곱이 고등어거든. 가가 왕이 돼서 한 개야. 대가리 얼마나 돼. 근데 그 3세기에는 그거는 요만하거든. 그렇게 오늘 설사를 해가. 내가 많이 먹었나봐. 그거를 그 100g당 5ml를 먹으라네. 얼마나 됐는데 아들이. 3주 좀 지난 거 같아. 3주 지나고 그냥 로얄캔인 베이비캔 먹이라. 죽어도 안 먹는다. 불가났는데 먹을 줄을 몰라. 입에다 발라줘야지. 이렇게 발라줘도 안 먹는다니까. 발로 줄 밟아 보고. 그래가지고 젖병을 뭐 해줘. 젖병을 쫙쫙 바라먹네 하지. 우유가 안 먹는다. 다음주까지 한번 분유 먹이고. 그 다음에 습식체를 먹여야 돼. 습식 먹어야 슬사를 안 하더라. 우유 먹이면 분유 먹이면 슬사히 사서. 습식을 뭘 먹여야 되노. 로얄캔인 베이비캔. 베이비캔. 그래. 그거 먹이면 된다. 아 아이유. 이것들은 뭐. 어? 여기 어쩐다고 알고. 어이구에 앉아있노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.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. 이 집아들 어서 고상하네. 응. 에이. 그 자릿 싸움이. 격하다 그거가. 와 이 아들은. 고상하게 사네. 그리고 아들은. 메라에 없는데. 응. 재영이가 와 본다. 네. 누운 곳이봐. 재영이가 와 본다. 잠만 있어봐요, 손 좀 소독하면 아따, 좀 소독! 엥가이 좀 해라 아유, 싫어해, 참말로 오, 소독은 좀 해야 된다 내가 참말로 아유, 이 아들한테 피해를 가면 안 돼 이쁜이든 아유, 저 안에 햇자리 아니라, 저거 응 이제 뭐 방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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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았는겨? 네 햇자리가 완전 묽게 됐네 밥 시켜 놨다 맞나 밥 시켜, 밥 먹고 나는 막 빈 손으로 와버렸다 나 좀 씻고 없구만 나 오늘 씻도 안 했다 오늘, 오늘 저거 미세먼지 작살이다 내, 이때 내 락스룸 청소하고 왔거든 아, 맞나 내가 좀 씻고 없게, 내가 뭐, 뭐, 뭐 내가 또 뭐, 뭐, 뭐